Hi, everyone. 한국인한테 How are you?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죠? 모두 다 같이 I'm fine, thank you, and you? 라고 하죠. 근데 이거 기계적이고 아무 감정 없어 보이잖아요. 이젠 제발 그만 다른 대답을 알아봅시다. 자, 그러면 인사법을 파헤쳐봅시다. 제일 먼저 Hi, how are you? 라고 하면은 I'm fine, thank you, and you? 를 보겠습니다. 먼저 How are you? 넌 어때? 라는 질문을 먼저 안부인사를 먼저 건네죠. 그러면 대답으로 I'm fine, thank you. 나는 괜찮다. 물어봐줘서 고마워. And you? 너는 어때? 라는 의미죠. 근데 솔직히 인사를 하면서 물어봐줘서 고마워까지는 너무 격식있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의 내가 어떤지라는 대답과 그리고 역으로 다시 질문을 하는 부분 이렇게 나눠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나는 괜찮다, 안 괜찮다를 떠나서 먼저 인사법 How are you? 아니면 I'm fine, thank you, and you? 에서 and you? 부분에 쓸 수 있는 문구를 보겠습니다. 먼저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 doing? 요즘 어떠냐? How about you? How about you? 너는 어때? What about you? What about you? 이것도 너는 어때? What's up? What's up? 제일 흔히 사용되는데요. 요즘 무슨 일이 있어? 요즘 뭐하고 지내? 라는 의미입니다. 그치만 이제는 거의 그냥 안녕 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 모든 인사는 줄여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What is up이 What's up이 된 거고 What's up이 또 What's up?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줄여진 것은 sub 그냥 sub sub으로 흔히 사용됩니다. sub은 진짜로 질문이 아니라 그냥 안녕 정도의 친구끼리 가벼운 인사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냥 뭐 복도를 지나가면서 sub 그냥 지나가면서 sub high 하듯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What's new? What's new? 요즘 새로운 일 있어? How's it going? How's it going? 요즘 어떻게 되어가? How's everything? How's everything? 모든 게 다 요즘 어때? How are things? How are things? 요즘 일들은 어때? How's life? 요즘 인생은 어때? 이렇게 질문을 먼저 건네셔도 되고요. 아니면 안부 질문을 받았다면 대답을 하고 역으로 질문하실 때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how are you 대신 아니면은 and you 대신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핵심 부분 I'm fine thank you를 다르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먼저 나는 괜찮다 라는 의미로 그냥 쉽게 Great What about you? Great What about you? 좋아 너는 어때? 제가 지금부터 얘기할 표현들은 What about you처럼 뒷부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른 표현을 쓰셔도 좋습니다. 그치만 Great Great 좋아 라는 의미잖아요. 이것처럼 Good Good 아니면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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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Pretty good Pretty good 이렇게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흔합니다. 아무래도 짧게 안부를 묻는 거기 때문에 뭐 실제로 기분이 안 좋더라도 그냥 괜찮다 요즘 잘 있다 라고 짧게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대화가 이어지면서 좀 더 나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걸 조금 더 길게 얘기하자면 I'm doing great You? I'm doing great You? 이렇게 나는 요즘 잘하고 있다 요즘 잘 살고 있다 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제가 다 줄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and you에서도 and도 빼버리고 그냥 you만 쓰는 겁니다. 또 좋다는 의미로 Doing fine I'm doing fine Doing fine 다 괜찮다 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 다 정상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나는 좋다 괜찮다 라는 표현을 봤으니까 조금 더 중립적인 표현을 찾아왔습니다. 제일 먼저 Not bad What's up? Not bad What's up? 그냥 뭐 나쁘지 않아 이런 의미죠. 비슷한 의미로 I'm hanging in there You? I'm hanging in there You? Hanging 붙잡고 있다 라는 뜻으로 인생을 붙잡고 있다 다른 의미로 나는 버티고 있어 그럭저럭 살고 있어 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Same old Same old How about you? Same old Same old How about you?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데요. 그냥 별일 없지 뭐 똑같아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별다른 일이 없을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안 좋을 때 안 좋을 때는 I've been better What about you? I've been better What about you? 더 좋았던 적이 있었지 라는 의미로 지금은 별로야 라는 의미입니다. 안 좋다 라는 의미지만 그래도 약간은 유머스럽고 긍정적인 느낌을 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 안 좋다 할 때는 Not so good and you? Not so good and you? 난 요즘 영 별로야 너는 어때? 라는 의미겠죠. 네 오늘은 How are you? 를 물어보는 안부인사와 I'm fine Thank you and you? 대신 쓸 수 있는 대답을 공부해봤습니다. 질문으로는 How are you doing? How about you? What about you? What's up? What's up? Sup What's new? How's it going? How's everything? How are things? How's life? 대답으로는 Great Great Good Pretty good Pretty great I'm doing great Doing fine Not bad Same old Same old I've been better Not so good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I'm fine Thank you and you 말고 다른 거를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Bye Bye ند 여러분 v